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우리 피부에 닿는 화장품들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서 오늘은 제가 화장품 공장에 왔습니다. 연구원들이 여기서 막 제품을 이 제품 하나에 한 20개, 30개, 40개 원료가 들어가면 걔네들은 막 섞어. 섞어가지고 연구한 다음에 걔네들을 업체에다 보내주죠. 무슨 무슨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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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막 그렇게 보내주면서 이런 식으로 수분크림이다 그러면 누가 보내주고 언제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이고요. 이 중에서 채택이 되면 그 이제 제품으로 나가는 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다. 다 화장품. 우와. 여기서는 이제는 화장품이 유통을 하면서 안전해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보관도 해야 되고 안전하고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나쁜 성분이 있냐 그런 걸 체크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화장품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2년이든 3년이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끔 그거를 체크하는 그런 기기. 그 같은 경우는 중금속. 그러니까 나비나 비속 같은 거를 측정하는 그런 기계예요. 인큐베이터라고 해가지고 온도가 40도, 50도. 40도로 계속 유지해요. 그리고 50도씩을 계속 유지해요. 그 안에 제품을 넘으면 분리가 잘 되는 게 아니면 변화가 심할 거 아니에요. 저쪽 기계는 하루에 한 번씩 영하 1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상태에서도 안전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으면 그런 거를 확인하는 그런 거. HPSG, GC 뭐 해가지고 성분이 어떤 성분이 들어온느냐 확인하는. 기능성 화장품에서 오면은 미백 성분이나 주름 방지 성분 같은 거. 그런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선크림 같은 경우에 자액은 차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 기계. 생각보다 과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같아요. 그렇죠. 화장품은 다 과학적으로 만드는 거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추출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물에서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식물 같은 걸 집어넣고 클리어. 계속 가운을 하면서 그러면 이게 가운을 타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뜨거워지는 게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타고서 냉각이 되면서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 이제 농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떨어진 걸 가지고서 이 속에 있는 성분이 어떤 성분이 있을까는 얘네들 기계로 체크합니다. 이거 기능성 화장품이다. 이렇게 뻥 치고서. 뻥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로 하셔도 다 걸려요. 진짜. 시아트에서 다 단속 나와서 다 표시광고 위반으로 나와요. 과대광고 표시광고 위반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안 하려면 하나하나 정확하게 안 해요. 미백 기능성 화장품 이러면 진짜 미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백이 되는 게 이거죠. 소비자가 원하는 미백은 이만큼인데 실제 이만큼의 효과가 있으면 미백이 되는데 이만큼만 있어도 분명 미백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놨어요. 그 선만 넣으면 미백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죠. 궁금하면 되는데 미백 화장품 쓰면 건조해지는 사실 뭐예요? 미백 화장품을 쓰면 건조해진다. 그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미백 화장품에 들어가는 주요 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알고틴이나 라이아신아마이드 같은 그런 성분이 있거든요. 그 성분은 약간의 자극적이에요. 근데 그 자극이 굉장히 미세하긴 하지만 또 민감한 피부는 분명히 자극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은 있지만 이게 건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미백 화장품을 만들 때는 미백 성분뿐만 아니라 보습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이해가 안 가고 저도 사실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그거는 미백이라는 것에 파우더 같은 티아이웃 같은 파우더를 살짝 씹는 경우가 있어요. 파우더 성분이 이렇게 있으면 그게 약간 건조한 느낌이 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그거는 아무튼 연구 안 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을 만들려면은 제품 만들려면은 이런 서류들이 다 있어야 돼요. 식량하고 재료하고 그거에 대해서 실험한 거고 그래서 이 미생물도 체크하고 pH나 점도나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미음을 제조를 했죠. 그다음에 완제품 포장은 포장한 거 몇 개가 나왔다. 몇 g이 들어왔다. 그런 것들을 해당으로 봐. 또 완제품 시험상적서 이렇게 돼야지 완제품이 하나의 완제품이 돼서 나가는 거죠. 여기는 표준서 여기는 기록서 이 제품이 이러이러한 제품으로 구성된다는 표준서 얘를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제품을 또 만들어요. 각각 이제 좀 브랜드마다 다르게 만들어요. 여기는 이제 미생물실이에요. 사실 여기가 제일 깨끗한 실이고 그러면 1급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1급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문도 잘 안 열려요. 이게 압이 저쪽에서 공기가 이런 쪽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열려고 해도 약간 밀리는 정도 뭐 하시는 거예요? 미생물 제품에 미생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 아. 네. 그래서 제품에는 미생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모든 제품이 나가는 것마다 다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것만 바르면 얼굴에 뭐가 일어나도 하고요. 소비자들 중에서 오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죠?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인식이 네. 그걸 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보통 따갑다고 하고 얼굴을 문질렀던 지금 이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 입장에서는 그게 안 통하는 얘기니까 맞아요. 다른 분이 저희가 몇 분이 더 Rou나온 아멘